목적격 관계대명사 들어갑니다. 자 그림 볼게요. 두 지금 부부가 식사를 같이 하고 있네요. They loved the food. 음식 맛있었나봐요. 다 먹었어. 그쵸? 그들은 좋아합니다. 그 음식을요. 그런데 어디 보자. He made it.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가 누구일까요? 이분일 수 있다고 쳐요.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 음식을. 와 이 가족 모임에 이 아빠가 음식을 만들었고요. 모두 이 음식을 좋아한 상황입니다. 자 이 두 문장. 따로따로 쓰여있는 두 문장 합쳐보죠. 앤드로 합칩니다. 그들은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 음식을요. 그리고 그가 만들었어요. 그 음식을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꾸미고 싶은 거냐면요. 그가 만든 음식. 음식이라는 명사 예를 꾸미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라는 명사는 뒷문장에 목적어 자리에 있네요. make란 동사 뒤에 it. 요게 지금 사실 그 더 푸드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가 만든 음식 그럴 쪽에 and 하고 뒤에 it 하고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 it은 뒤에 지금 목적어 자리에 와 있는 아이거든요. 이 목적어 it이 and와 합쳐지면 무슨 격 관계사가 탄생할까요? 목적격 관계사가 탄생하는 거죠. 앞쪽에서는요. 주어 자리에 있던 단어가 and랑 합쳐지면서 주격 관계사가 만들어졌고요.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 된 애가 합쳐집니다. 자 and랑 it 합치는데요. food는 사물이기 때문에 which로 변신을 했고요. which he made. 요런 문장이 됐어요. 그럼 어떤 문장이냐? 그들은 좋아합니다. 그가 만든 음식을요. 요런 문장이 된 거고요. 지금 which 뒤에 보면요. he 주어죠. made 동사죠. 어? made 뒤에 있던 목적어 없네요. 어디 갔어요? 걔가 바로 which로 변신한 거죠. and와 함께. 자 이 which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조금 더 설명드려봅니다. 자 우리 더 푸드를 꾸밀 거예요. 이 푸드는 뒷문장에 it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문장을 합칠 땐 and 접속사를 넣어주고 and랑 it이라는 목적어가 만납니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사 which가 되고 말았죠. 그랬더니 뒤에는 주어는 있고요. 동사는 있으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됐어요. 왜죠? 목적어였던 it이 뭘로 변했으니까? which로 변했으니까. 예를 들어 위치자리 빵구뽕 빵구뽕 해석상 그가 만든 음식 이런 게 해석이 딱 되는 상황인데 이 자리에 무슨 껍 관계사가 들어갈까요? 이거 물어본다면 빈칸 뒤에 동사가 나오면 주격 관계사. 빈칸 뒤에 지금처럼 주어 동사 있고 뒤에 목적어 없는 문장 나오면 목적격 관계사다. 그렇게 밝히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때 고리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위치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요. 써도 되고요. 여기 아래 보세요. 어때요? 생략했나요? 아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을 해도 되는구나. 우리 앞서 했던 주격 관계사는요. 생략한다는 얘기 제가 안 했거든요. 주어가 변해서 된 주격 관계사는 나름 주어라는 건 중요한 아이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자 그럼 우리가 읽어주면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여기서 가로 열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들은 좋아합니다. 그 음식을요. 그래놓고 그는 갑자기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죠. 뭔가 이상하다. 뭐가 숨었다. 가로 열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로 열고 그가 만든 음식 이렇게 꾸며주니까 해석이 자연스럽네. 이 희 앞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숨어 있어.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 뒷문장에는 주어 있고 동사 있으나 목적어가 없다. 목적격 관계사를 정답으로 빵빵구 뚫었을 때 또 뭘 봐야 되냐. 선행사에 따라서 모습 달라집니다. 자 사람을 꾸며줄 때는요. 이 목적격 같은 경우 후하고 훈이 둘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격은 후만 됐어요. 목적격은 훈 돼야 해요. 그런데 그냥 후 쓸 수도 있어요. 사물을 꾸며줄 때는요. 주격하고 똑같아요. which 하시면 돼요. 사람, 사람을 다 쓰는 애가 있습니다. that 하시면 되는 거죠. 즉 이 자리에 which he made 해도 되고 that he made 해도 되고 생략하고 그냥 he made 해도 되는 거예요. 정의합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뒤에 있던 목적어가 변해서 목적격 관계사가 되는 거니까 뒷문장에는 목적어가 빠져 있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고요. 자 이 관계사절은 이 위치부터 끝에까지 이 덩어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 food, 선행사를 꾸며주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관계사절을 다른 말로 형용사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